오늘 날씨가 춥네 라이아 나 안 추운데 어우 라이는 안 추워? 나 더워 집에서 덥게 놀아 지금 아빠만 춥나? 오늘은 그 언니 안 지나가나 라이아? 오늘 안 지나가나 봐 지켜봐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럼 나중에 몇 날 만날까?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안 만나나 보네 언니가 아픈가봐 몇 날 남았어 아니면 먼저 지나갔을 수도 있지 아니면 아직 안 왔거나 그치? 그치? 근데 아빠 너무 춥다 호박 춥잖아 날씨가 우리나라는 라이아 사계절이 있어 사계절? 어 그 사계절 어 겨울 여름 봄 가을 그렇지 그 사계절 중에 뭐가 제일 좋아 라이는? 응 가을 왜? 눈 하자 어 눈 오는 거는 겨울인데 지금은 뭐야?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이렇게 추워졌으면 뭐가 오는 거야 라이아? 여름 여름 여름? 여름 지나고 지금 여름과 가을 그렇지 가을 지나면 뭐가 와? 눈 어 그러면 눈이 오는 건 무슨 계절이야? 겨울 겨울 겨울이 지나면 봄 그렇지 봄에는 뭐가 펴? 응 꽃들이나 그런 거 같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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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다 또 여름이 오면 김나이가 좋아하는 또 수영하고 그치 라이아 그치 라이아 나 진짜 보면 소끼 안 있고 진짜 물 안에서 수영할 수 있는데 애들은 안 믿겨줘 아 진짜? 내가 예림이한테만 보여줬어 어떤 거 보여줬는데 나 물속 안에서 수영하는 거 응 라이는 아빠가 수영을 앓혀줬잖아 응 그래서 할 줄 알지 응 응 근데 아직 친구들은 못 할 수도 있어 자기가 못 하니까 라이 말을 안 믿는 거야 응 그래서 그 친구들 그래도 믿긴 믿어야지 맞아 그래도 자기가 못 한다고 안 믿으면 안 되지 다른 다른 친구가 자기도 아니지만 응 친구가 자기는 아니니까 믿어줘야지 그렇지 친구를 안 봤으니까 맞아 얘기하는 걸 믿어줘야지 응 왜 안 믿을까 그거를 여섯살짜리가 여섯살짜리가 물속 안에서 수영을 못하니까 그 친구들이 못하니까 라이가 하는 걸 못 믿는 거야 응 그 라이 이제 수영하니까 좋아 응 우리 넷 근데 친구들 특히 지훈이가 제일 안 믿어 지훈이가? 응 드럼 치는 것도 안 믿었다며 지훈이가 사진만 보면 좋아하지 드럼 치는 거는 안 봐서 몰라 아 드럼 치는 거 안 보여줬어? 아니 사진은 보여줬는데 그냥 그건 사진인 줄 알지 그냥 막 쳐 막 친 줄 알아 어 동영상도 있을 텐데 우리 나이 드럼 하는 거 응 응 지훈이는 오거리에 잘 안 와 저분은 오거리에서 만났잖아 그린이 오거리에 잘 안 와 응 잘 안 와? 응 우는 나도 있고 안 우는 나도 있어 내년에는 우리 라이보다 더 깊은 물에서 수영해보자 응 구명조끼 안 입고 응 응 할 수 있겠어요? 응 응 자신 있습니까? 네 저 새는 우리가 무섭나봐 뭐가 무서워 응? 저 새는 우리가 무섭나봐 뭐가 무서워 도망갔어? 응 나 언제 남이 삼촌 만났을 때 내 공을 새 다리 밑에 숨기기로 했어 그래서 새를 잡으려고 했는데 새가 자꾸만 도망갔어 점점 줄여져 언제? 응 옛날에 옛날에 어디에서? 일단 공 안 돼 나 이렇게 던지는 것도 하고 납작한 거에 공놀이도 이렇게 아 진짜 했는데 공이랑 그 납작한 거 새 다리에 숨기라고 그랬는데 새가 못 잡게 도망갔어 도망갔어? 응 자 이제 또 유치원 들어갈 시간이네 라이아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안녕 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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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